안녕하세요. 편안히 잘 준비했습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안강모선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때가 조금 물때라서 그래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음력 11월 22일 물때는 13물때입니다. 내일이 조금이에요. 연안 소형어선 16척 2223장 안강모선 16척 4363장 그리고 자막어선 한척 자바 333장 상상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차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안강모선인데요. 아기, 등택어, 밴댕이, 농어, 민어, 홍어, 삼치, 죽상어, 광어, 홍어, 병어, 깔치. 참조기도 소량 보이고, 중화도 소량 보이네요. 그리고 암떼아, 대야도 이렇게 보이고요. 마리당 한 3천원 갈라나? 왔다 오늘 이상 많이 잡았겠네. 한상대 100마리짜리입니다. 암떼아에요. 요것은 하얗죠. 숫대야는 뻘겁니다. 우럭도 보이고. 어, 갈치. 2백짜리. 4백짜리. 그 다음에 5백짜리. 병어도 있구요. 찬돔. 찬돔. 한상대 2백, 4백, 6백, 8백, 15백, 20백, 30백, 40백. 그래요. 오늘 경매에는 자부들이 많아서 늦게까지 할 것 같아요. 9시 정도 돼야지 경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9시에 경매가 끝나면 생선 차에다 씻고 묻고 하면 9시 반 회사 가서 이것저것 정렬이 10시, 11시 돼야 그래요. 경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다. 밀복. 얘는 독복. 틀려요. 등거리 색깔이. 복정이가. 민어하고 우룩도 있고 민어하고 우룩도 있고 군평선이 펴주려는 군평선이 딱딱입니다. 세서방고기라고 이거 원래 내장도 먹고 대겁박도 뻘아먹거든요. 화르가 아니고 서늘어서 선도 안 좋은데 섞여있으면 내장을 좀 먹기는 그러하죠. 원래 그런다고요. 어장할 때 낚시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잡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비닐만 긁어갖고 프라이팬에다 던져버려요. 식용유 뿌려갖고 구워갖고 내장으로 머리 다 빨아먹습니다. 머리가 담백하니 달짝지근하니 좋아요. 병어를 두문듬 잡았고 중화세어를 두문듬 잡았고 하는데 선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바람타갖고 대수선을 잡아갖고 빨리빨리 경매를 보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저 위치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성대 성대는 대급밥 이거 있잖아요. 뚝 잘라버리고 포떼갖고 회로 먹어도 돼요. 흰살 생선이라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오늘은 갈치가 너무 쬐까른 갈치가 없네. 병치하고 독복 참버거 밀버거 딱 보면 세 종류가 틀리죠. 독버거 참버거 밀버거 버거가 틀려요. 종류가 우럭 우럭 딱 또 곰평선이 양태 쥐치 안녕하세요 아구 바라죽이 쬐까른거 고정은 칠색인데 씨알이 굵은거 우씨알은 굵은겁니다. 새벽에 참 열심히 일찍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강망어선들은 주로 자버들이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나가볼게요. 여기서 경미가 첫 시작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마감 나가서 저쪽부터 경미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쭉 와요. 저쪽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저쪽 반대쪽 가서 쭈르르르 이렇게까지 있고 경미 저 끝은 머리까지 저쪽까지 하고 경미가 끝납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볼까요? 갈치가 이쪽에는 좀 있는지 안쪽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장갑들이 많이 없죠 딱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갈치하고 저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많은 편이 아니고 드문드무 병어가 좀 이상 보이고 작은 병어들이 가오징어도 소량 보이고요 눈벌대가 좀 이상 나왔네 자 이것은 눈벌대 30마리 짜리입니다 CR이 크죠 이건 기본 20만원 넘어야 한 상자에 그 다음 40미 그 다음 이것은 이제 마리 쓰고 한 7,80마리 뭐 100마리?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건 CR이 커요 그러든 무CR은 참조기처럼 속CR은 자라요 가보증원도 지금 현재 경매 시세 낙찰갑니다 13만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수술이 포함해서 노조비라고 하면 14만원 정도 합니다 가보증우가 온가가 어저께 그랬어요 어제 시세대로 밴댕이도 지금 보시면은 CR 굵고 손도 좋은것들 한 상자에 7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아구도 손도 이렇게 CR 굵잖아요 굵은것들은 7,8만원씩 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오늘 이것저것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선물받아 오늘 하루도 아침이나 잘 보냅시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오 비굼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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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